다 보내셨어! 다 보내셨어! 시작! 미얀! 설마! Hi, I'm Eddie Bravo from 10th Planet Jiu Jitsu. You're watching YoungGamDong TV.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팀매드의 관자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소개 안 하시죠? 이상수 관자님! 이상수입니다. 이상수 팀매드 이정환입니다. 맞을 거 쓰고 방송하기 이상하다. 배성수 팀매드 호윤입니다. 우산 팀매드 조관장입니다. 동대 팀매드 배성수 관장입니다. 팀매드 서면 조컥 조성원입니다. 울산 동국 김귤입니다. 현원대 팀매드 여관장입니다. 자, 어쩌다 이렇게 모였는데 아까 배관자님이 이상수 관자님한테 80점 이기신다고 충분히 이긴다고 하셔가지고 아이고, 3배 안 이기고 오는 거 같아요. 갑니까? 토너먼트 함 하시죠, 토너먼트. 8명이 딱이네요 8명. 자, 팀매들 관자님들 중에서 팔씨름 최강자를 가려고 하시죠. 팔권너먼트. 일단 한 명씩 잡으시죠. 전 최강자로 하겠습니다. 이상수? 아..아..아..아..아..아.. 저.. 배 성수가 땡기네. 신동이 제일 낫다고 보시면 돼요. 저.. 이상가x2 1회분 3배급입니다. 80편 넘은 반국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두 분 하시고 그 다음에 저거 오늘 화장실입니다 이 한 번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보다 하면 제가 어깨 탈구가 있어요 밑밥 시작해 밑밥 우상자끼리 붙어있죠 우상자? 우상자들 이거 진짜 또 빡세게 하는 거예요 하고 허관장님하고 조선관장님 가시죠 두 분 자 117 김율관장님은? 87입니다 가시죠 진심되게 가시죠 진심되게 시작 오오 자 이야 진짜 상대하네 아 사람 아니네 진짜 진짜 사람 아니네 아니 이게 진짜 아니 손 한 번만 주세요 와 손 발입니다 자 다음 와 이거 빅매치다 이거 빅매치다 자 준비 시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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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멋있어 봐 봐 봐 봐 봐 봐 봐 우와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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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깨 좀 말이시고 하하하 하하하 자 다음 바로 끝낼게요 네 바로 오 윤희이 형 성공합니다 오 오 아 잠깐 잠깐 장난 아니다 아 지금 딱 센터에 시작해야지 하하하 하하하 민감하시죠 준비 시작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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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베랑 아 더 마시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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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처음이야 서벌 끌겠다 이거 준비 시작 일찍 했다 더 피해를 못하시겠지 묵찌 묵찌 아 뭐야 뭐야 됐습니다 두 분 자 두 분 정하은 바다님하고 요새로 바다님 준비 시작 자 준비 시작 아니 제가 잘 싸운거에요 제가 잘 싸운거에요 결승 가시죠 쟤는 사실 왼손잡이라서 아 그럼 쟤는 왼손잡이라서 자 80분 미니 기습기 기습기 같은 체급인데 아 뜯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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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하라 왼손잡인데 왼손잡인데 왁스 안마크하다 아 자 자 다 못했어요 야 핀 매치 어떻게 아 다했다 정확하게 무게든다 정확하게 무게든다 내 쓰레기 야 진짜 멋있어요 아 긴장돼 이거 참 오지창이 나이라서 아 아 아 형이 지금 놀리려고 하는데요 형 고개하지 마세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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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10 10 10 10 와 대박 준비 시작 손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와 아 아 와 그래도 제일 잘못된다 와 다르네 장난 아니네 진짜 사람 아니네 아니 이거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데 자꾸 이상성 과장님이 완전 괴물이 돼가네 점점 뭔가 배관장님 번외편 가시죠 두 손가락으로 얘기했을까 하는데 아 아 진짜 장난합니까 야 아 우리 손가락 와 저기 손이 소리 높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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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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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인거 뭐죠 아 손이 꺾였죠 아니 꺾인거 맞죠 아니 지금 손이 형님이 손이 죄송한데 근데 이 형이 이렇게 두석같이 치면 어떻게 된거야 이미지가? 뭐..어차피 이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편집 좀 더 다른데 편집사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지 형아 아 근데 두석변은 안되거든 애정손은 운동한 사람이라가지고 아.. 말도하지 아 형이 너무 폭작풍인데 왜 이렇게 많이 하신가 시.. 시작! 우와.. 밀렸어 설마 설마! 밀렸다니까? 쫙쫙쫙쫙쫙 아휴..gate고지망 꺾였어요 아니 자꾸 이게 지금 미리 꺾여있다니까 지금? 꺾인 게 아니고? 야 임마! 아 제가 지금 나이가 제일 많잖아 여기 자꾸 애들 저한테 꺾였다고 하는데 지금 꺾였어요 꺾였어요 꺾였어요? 꺾였구나 진 거 있어 진 거 있어 알겠습니다 감독님 자 시작! 뜬다 뜹니다 뜹니다 이제는 떠요 이제는 이제 아니 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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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이 안 된다 두 손가락으로 이거 팔이 꺾였다니까? 못 빠져요? 지금 아메리카라 걸렸다니 감독님 팔이키라 팔이키라 아니 이거 아메리카라 걸렸는데 어떻게 얘기해 팔이키라 한마디로 자 팀매들에서 발시음 젠스 이 사람은 이상수 관장님인 걸로 예 이상 뭐예요 도대체 이거 정국은 발시음 잘하는 사람 누구게 발시음 뭐예요 지금 한 번 해보겠어 시작! 이 얘기 샴푼에 산 큰데 이거 앉아 먹으러 호흑 양도 할게 다 아니 갑자기 왜 하자 갑자기 아무튼 이상수가 되겠다 아무도 못 이기는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